네 둘 셋!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 장르 댄스 스티트 댄스쿠드 밀레니엄 스쿼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화성반월고에 재학중인 3학년 크럼프 문승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림예고 3학년에 재학중인 힙합 전공 오승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림예고 3학년에 재학중인 릴로다는 이름으로 활동중인 파킴댄서 장윤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힙합대사 조현인입니다 네 저희가 이런 댄싱아이 같은 프로그램을 항상 받아왔었는데 저의 야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생긴 것 같아서 정말 좋구요 올해는 이 댄싱아이를 통해서 저희의 해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